아 이게 그거라 했죠 붉은 반디인가 붉은 찬반디가 붉은 반디 그 꽃 희귀 야생화 이걸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찍은거냐고 신기해하고 거짓말이라고 딴 데서 사진 빼었다고 막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찍은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붉은색이 맞나요 그쵸 입은 없을까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작네 이렇게 아 입 하나에 꽃이 3개가 달리네요 3개가 나오네요 3개가 붉은 반디 엄청 희귀한 야생화입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희귀한 야생화요 찍어 가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대로 사진 찍어 가면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